김희재 이모, 크리천 서지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운동 마니아 서지호 10년 동안 피부 서지호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김희재 서지호 친이모일까 아닙니까? 미스터 트롯 결승 진출 최후의 7인 서지호 김희재의 결승 응원 그런데 성이 다르다. 김희재의 어머니 전승이, 김희재 이모, 가수 서지호 친이모는 아니고 친한 이모이다. 김희재의 친이모로 알려진 서지호 친이모는 아니다. 우리 희재가 초학교 1학년 때 공연장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때 유독 희재가 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유심히 보기도 했지만 제 차로 불렀다. 너무 예쁘게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했다. 꿈이 뭐냐고 질문하자 어린 희재는 이모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희재가 마음에 든 서지호는 내가 약속했다. 내가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그때부터 이모, 조카 사이가 됐다. 그때 아버지가 계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 인연이 돼서 거의 17년 넘게 인연을 쌓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조카 얼굴도 잘 모른다는 그녀는 희재는 그때부터 저희 아들하고 친형저처럼 여기고 저희 부모님도 손주처럼 생각한다. 피는 섞여 있지 않지만 친조카처럼 생각한다고 애틋함을 드러냈다. 정말 서지호와 김희재는 인성이 훌륭한 의리의 이모, 조카 사이이다. TV조선 미스터 트롯의 맛에서 김희재가 제2의 인생곡으로 이모인 서지호의 아카시아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서 김희재는 서지호씨가 이모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미소지였다. 김희재는 이모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모의 그림자를 지우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모는 내가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는 것도 모르셨다고 고백해 패널들은 물론 시청자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날 김희재는 아카시를 부르며 특유의 고운 춤선과 간드러지는 꺾기 실력을 드러냈다. 또한 이모 못지않은 제스처를 보이며 트롯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서지호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 서옥경 1971년 5월 11일 나이 49세 165cm 48kg 아들 백승리 섹시한 매력으로 즐거움과 흥겨움을 선사하는 팔색재 매력을 가진 가수다. 그 매력이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영입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 경력 제2회 제2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10대 예술인상 두 번째 제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 최우수상 2014년 제2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 10대 가수상 2014-15년 KBS 트로트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2019년 제5회 스타예술대상 10대 가수상 2020년 제2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케이블 방송사 선정 13대 가수상 사랑의 콜센터 서지호 인생의 반전 트롯맨의 찐친 대공개 김희재 친구 서지호 미스터트롯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희재의 이모 찬스. 제가 행사가 두 배가 늘었어요. 사랑의 콜센터는 트롯맨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으로 각자의 트롯맨들이 절친한 친구를 초대해 무대를 함께 꾸미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서지호는 김희재의 손을 잡고 듀엣곡을 열창하며 감동 무대를 연출했다. 서지호는 녹화 직후 요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 희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 사랑의 콜센터 출연 자체도 감사했지만 꼬맹이 씨와 처음 만났을 때 한 무대에 서보고 15년 만에 한 무대에 서게 돼 너무 행복했고 감격스러웠다. 지정일관 이모를 챙겨주는 우리 희재. 그냥 이젠 제가 팬이 됐다. 노래도 춤도 방송에 이만한 모습도 참으로 멋졌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두 번째 출연 서지호 김희재 서지호의 일문일답입니다. 도원경과 라이벌? 데뷔 시기가 비슷하고 둘 다 음악이 강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나 보네요. 실제로는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에요. 당시에는 또래에 로그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원래 샌언니 서지호? 데뷔 초에 강하게 보이려고 쇼크 스타일을 했었어요. 사진도 난지도 공사장 같은 곳에서만 찍고요. 엄정화, 최현재 등 예쁜 가수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강한 콘셉트로 나가기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제 성격은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도 잘 안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다 2000년부터 트롯을 하게 되었는데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언제 트롯 가수로 변신했나? 데뷔하고 나서 얼마 뒤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어요. 간간이 모델이나 리포터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다시 노래가 하고 싶어졌는데 그때 제게 트롯 가수 데뷔 기회가 온 거예요. 서지호는 연습벌레? 기다리는 시간에 주로 차 안에서 연습해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연습실에 가서 하고요. 특히 선배님들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는 정확하게 음과 박자를 지켜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연습을 더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서지호 노래는 따라하기 어렵다. 원래 하던 음악이 있어서인지 지금도 정통 트롯이 아닌 창법이나 무대 매너 등 많은 면에서 강한 느낌의 트롯 장르를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따라 부르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만든 곡이 돌리고인데 제 곡 중에 가장 상호받고 있는 곡이랍니다. 이 곡부터는 따라 부르기 쉽고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신곡도 쉽고 가벼운 곡인가? 신곡 여기서가 나왔어요. 제 노래는 따라 부르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어서 쉽게 만들어 오다 보니 그동안 작품성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곡이 바로 여기서랍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주셔서 대박 기운이 느껴져요. 크리스천 서지호님께 꽃길이 열리길 서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지호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회사와 함께하는 크력 Auf 예수 믿고 morning Girls 그래서 그의 Réponse 쓰 societies need to planävт 이제 왠고 있는 게 있담을 수 있을 sudahatta recreées como요. 또한 시간을 놓지 PLAYING